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제가 하림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제가 하림 지주가 아니고 하림이죠 하림 그런 제가 좀 궁금한 질문 중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림 일단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사실상 HM을 누가 인수합니까? 하림이 인수하는 게 아니고 HM을 누가 인수해요? 하림 지주가 인수하죠 그죠? 하림 지주 다들 그러더라고요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데 왜 도대체 하림이 오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시장의 순리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순리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데 하림이 왜 오르지? 자 생각해 볼게요 하림 지주가 근본적으로 HM을 인수하죠 그죠? 자 무슨 돈으로 인수합니까? 무슨 돈? 자 부동산도 좀 팔고 갖고 있는 현금도 동원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펜오션의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펜오션을 유상증자 때려서 여기서 자금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펜오션을 들어가 볼게요 펜오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펜오션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펜오션 주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기업 분석 보면은 대주주가 누구예요? 바로 하림 지주입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다? 하림 지주라는 겁니다 하림 지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았을 때 하림 지주가 최대 주주인 걸 봤을 때 펜오션이 유상증자를 때렸을 때 대주주인 하림 지주가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펜오션 유상증자 시에 직간접적으로 누가 타격을 입는다? 하림 지주가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은 HM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타격을 받고 주가가 무너지면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림 지주를 올리는 것이 아닌 하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펜오션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마무리 되거나 주가 다시 다 같이 오르겠지만 그리고 하림 지주 추가적으로 못 올라간 이유가 또 있어요 뭐 있죠? 지금 모르겠죠? 근데 1봉을 볼게요 60분봉 보든지 자 뭐가 있죠? 자 큰 하락이 있습니다 하한가 내려갔던 적이 있죠 이 하한가 왜 내려갔습니까? 왜? 왜 내려갔죠? 바로 라덕연 라덕연 사건으로 이 하림 지주 자전거를 돌리다가 빠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가다가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저항받고 못 가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한가 가고 나서 이 하한가 맞은 부분에서 올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저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왜 빠졌어요? 저항 물린 사람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총액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얼마예요? 거의 한 3,400억, 500억 됩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 되는데 적은 시가총액도 아니고 앞에 물린 사람도 많고 얘를 올려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림을 올려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림을 올려주는 게 편하죠 하림은 지금 구간에서 시가총액 1,6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유통 시가총 유통 주식이 1,400억 4,300만 주잖아요 곱하기 4,500하면 얼마입니까? 해봤자 뭐 많이 해봤자 2,000억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림 지주보다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유상증자를 때려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상 때려봤자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보세요 HM을 인수하는데 얼마 됩니까? 6.4종과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림에서 이거 유상증자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못 때려요 시총이 높은 누구 때려야 돼요? 페노션을 유상증자 때려서 자금 조달해야 된다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림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나왔죠 왜 올라가는지 그러면은 HM 인수의 최고 대장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장대 은봉의 중심선 이 장대 은봉의 중심선 넘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승까지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한 오일선 부분 안깨는 된다 했어요 오일선 오일선 껴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선 보세요 자 봉을 비워보겠습니다 자 은봉을 전부 다 비우고 나서 체크해볼게요 오일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오일선 어때요? 오일선에 걸치면서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오일선 오늘 종가상 그리고 시간에도 올랐고요 이거 다시 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움직이셔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자 우리 이제부터 시간의 가격 분석해볼 겁니다 60분봉 분봉 들어가서 시간의 가격 체크하면서 저항 부분 전부 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간의 가격 체크하겠습니다 시간의 얼마요? 4815원 자 짧게 3분봉으로 보고 4815원 부분 그으러 가겠습니다 4815원 부근 자 어디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무슨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입니다 빨간색으로 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포인트 강하게 보고 자 이 구간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건데 여기 위에 뭐 있죠? 여기 위에 저항이 있죠 거리랑 터진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초가가 만약에 높게 시작해서 이런 구간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밀렸다가 밀렸다가 어떻게? 밀렸다가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초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5250원 위에서 뜨지 않는 이상 이건 어떻게 된다? 뺐다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초가가 이 전고점 이상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간에서 뺐다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고점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매물 수화해주고 눌렸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010-920-16329 자 뭐라고 하라고요? 이쪽으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 관련돼서 여러분께 확실한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자료라고 보내주시고 아 난 자료 말고 어 이거 관련돼가지고 솔직하게 조금 답변을 듣고 싶다 텔레그램 방이나 소통하고 싶다 좀 물려있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자료에 제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주봉상 보고 일봉상 보고 봐도 하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크게 봅시다 크게 자 이 구간부터 빠졌죠 이 구간부터 빠졌고 여기 고점 찍은 부분은 여기에 언제요? 2011년 2011년에 고점을 2023년 12년 만에 뭐 했다? 찔러줬다라는 겁니다 12년 만에 여기를 찔러줬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물린 사람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본전이 전부 왔다 엄청난 주식이다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을 누군가 다 받아갔다라는 거고 하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찍은 종목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 눌리더라도 어떻게? 신고가 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전부 다 받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물량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행보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하림은 이제 닭고기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 아셔야 돼요 닭고기 파는 회사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해상 운인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인비 해상 운인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컨테이너 컨테이너 선 계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 진행해서 만약에 내가 5월에 5월에 뭐 한 달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로 정했어 그래서 12개월 동안 그냥 정찰자라고 합시다 12개월 동안 해서 120달러를 벌었어요 그죠? 요정도 벌었어 근데 만약에 10달러였어 운송료가 근데 기름값이 많이 올리고 비싸져가지고 내년 5월까지 거의 한 30달러가 됐어 30달러가 근데 내가 내가 계약을 한 건 어디예요? 10달러죠 그죠? 그러면 10달러로 12개월 가는 거야 그러면 운임료가 운임료가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약은 어떻게 돼요? 10달러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운임료를 30달러 받았어 근데 운임료가 싸졌어 10달러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30달러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임료가 비쌀 때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운임료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익을 보는 구조겠죠 근데 HMM 같은 경우는 4에서 5월에 운임 계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자 판매 방법 및 조건 나오죠 가격 정책 컨테이너 장기 계약 화물 매년 4에서 5월 운임료 결정 그죠? 보면은 일반 화물 해운 시황에 따라 변동되고 철강 석탄 장기 운송 계약 및 해운 시황에 따라 운임 결정된다 기타 화물 마찬가지 판매 조건은 현금 판매 결과적으로 매년 4에서 5월에 결정된다라는 뜻이 뭡니까? 1년 동안 운비가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비싼 운비를 받게 되면은 1년 동안 비싼 운비를 받는다 이때 그래서 코로나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주가가 폭등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야 해상 운윤비 급등하고 있다 그럼 내년 4월까지 좀 계속 급등해주면은 어떻게? 굉장히 HM에 유리하다 아멘 후티반군이 수아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를 지나던 선박을 연달아 공격하면서 어떻게 됐다? 물류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운송 지원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래서 HM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많이 안 오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겪어지면서 3월이 돼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컨테인 운임비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4, 5월에 비싼 운임비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집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다 하림은 물론 이 운임료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더라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얘는 이제 페노션도 인수했고 뭐예요? 해운사로 가고 있습니다 길 자체를 야 무슨 하림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해운사로 운영을 잘하겠냐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보면은 이 KDB 그죠? 한국산업은행이 하림한테 하림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 기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글을 우리가 아니다 하림 절대 인수 못한다 해봤자 KDB 한국산업은행 M&A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하림한테 우선 협상권을 줬다라는 거는 하림이 그만큼 기업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준 거고 페노션을 인수했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H&M도 잘 운영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를 누굴 준 거예요? 하림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림이 단기적으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한국산업은행 KDB 선정한 뭐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선정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왈가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하림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010 9201 6320 이쪽으로 자료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뭐하라? 대응 전략 받아가셔라 이거 지금 받아가셔서 추가 메스타점 잡으셔야 돼요 추가 메스타점 자 그리고 우리 목표가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10만원에서 40만원 갈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100만원 갔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목표가를 100만원 설정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서 팔았어요? 적어도 80, 9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정 안 한 사람들은 언제? 30, 40에 그냥 매도한 거예요 아니? 10만원에 산 사람들은 30, 40에도 매도 못했을걸요? 아마 10만원 산 사람들은 13만원에 매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에서 쭉 진득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닭고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뭐예요? 목표가 플러스 어떤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메스타점 드릴 수 있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정리해놓은 대응 전략 자료까지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반드시 위에 번호로 자료 딱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료 쓰시고요 요렇게 보내셔야 돼요 자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자료 써주시고요 요쪽에 할인 요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